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안녕하십니까 용접기능장 첫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접기능장 응시조건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용접기능장 응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분들이시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일 분야의 기능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산업기사 산업기사를 가지고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산업기사든 용접기사든 관계없이 용접 자격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기계 관련 분야에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을 하시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능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용접기능사나 가스기능사 배관기능사 같은 그런 기계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무 7년, 실무 경력이 7년 이상 서류 증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능장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요 실무 경력이 9년 이상 9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용접기능장 시험을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예문사에서 나온 용접기능장 필기 책입니다 그래서 이영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교재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교재를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기 시험도 궁금하시죠 실기 시험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재 4페이지 보시면은 출제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제 기준 그래서 과목은 용접공학 그 다음에 용접설계 시공 그 다음에 용접재료 용접자동화 그 다음에 용접검사 그 다음에 공업경영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 6가지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기능사 시험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목이 이렇게 6개 과목이 있지만 과락이 없습니다 과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점 60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60점만 맞으시면 돼요 문제도 보시면은 기능사 시험하고 똑같이 6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0문제가 나와요 6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0문제 60문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36문항 36문항을 맞춰주시면은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36문제 이상 100점 환산점수로 60점 이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예요? 이 용접기능장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사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되 이제 실기시험이 어렵죠 실기시험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4페이지 보시면은요 용접공학에 대해서 용접공학, 피복아크용접법 여러가지 그 용접법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용접공학, 피복아크용접법 그 다음에 가스용접법 그 다음에 절단 및 가공 그 다음에 특수용접 및 기타용접 각종 금속의 용접 용접 안전 용접공학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여기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접재료 두 번째 용접재료에서는 이제 금속재료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용접설계시공 그 다음에 용접자동화 그 다음에 용접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그 다음에 공업경영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그... 여러분들 용접기능사 준비하신 분들이 용접기능장 문제도 같이 풀어요 그러면 점수가 똑같이 60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절대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내용들이 나오고요 제가 저는 또 이제 어렵게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아주 여러분들 포인트만 찝어서 그냥 딱 6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넘으면 합격이죠 60점만 딱 넘게 해드릴게요 70점, 80점 필요 없어요 60점만 딱 넘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들은 과감하게 제가 스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지만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살짝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이 자격증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기능장 준비하신 분들이 거의 뭐 일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많은데 포인트만 잡아서 딱 공부하셔야지 빨리 합격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실기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의 이제 그 강의 스타일은 뭐냐 지루하게 필요 없는 내용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책도요 용접 기능장 필기 책도 보면은 다른 출판사 교제하고는 좀 틀려요 넘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이론편 보시면은 그 포인트만 요점 총정리를 해가지고 그 포인트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 1번부터 쫙 접어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된 책이 또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고 일단은 첫 번째 뭐다? 용접 기능장 필기 시험은 용접 기능사하고 상당 부분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기능사하고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 실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실기 기능장 실기입니다 용접 기능장 실기입니다 용접 기능장 실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접 이 분야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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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접 실력이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검증 받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이제 피복 아크 첫 번째 실기 시험은 일단 용접의 종류는 첫 번째 피복 아크 용접 피복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전기 용접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티그 용접이죠 불활성 가스 텅스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이게 알곤 용접이라고 하죠 알곤 용접 티그 용접이죠 티그 티그 용접이죠 알곤 용접 그 다음 세 번째 CO2 탄산 가스 탄산 가스 아크 용접 탄산 가스 아크 용접 실기 시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이니까 일단은 그 용접 기능장 시험을 보신 분들이 보시면은 그 현업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용접을 안 하셨던 분들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접을 잘 많이 안 해 보셨던 분들은 이거 필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필기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용접 하셨던 분들은 뭐 그냥 뭐 말할 것도 없고 용접 안 하셨던 분들도 필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실기에서 실기에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실기 준비하신 분들은 한 달 갖고 안 됩니다 한 달 갖고 안 돼요 최소한 두 달 이상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학원비 아끼시려고 딱 한 달 반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계신데 한 달 반 등록해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용접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그래서 최소한 그 용접 초보 용접 초보 이신 분들은 최소한 두 달 이상 두 달 이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시면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와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와요 또는 주말에 하루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나오면은 한 세 번 서너 시간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과정에서 하루에 세 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요 일주일에 3, 3분 9, 9시간이죠 9시간 대략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하죠 그러면은 한 달 되면은 한 달 되면은 40시간 최소한 80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80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아무튼 용접 초보는요 두 달 이상 하셔야 되고요 용접 하셨던 분들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피복 아크 용접은요 맞대기가 나옵니다 맞대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뭐죠 구조물 구조물 만드는 게 나옵니다 구조물 만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맞대기 용접도 하셔야 되고요 구티 맞대기 그 다음에 필렌 용접 그 다음에 모서리 용접을 하시는거 요거는 요거는 이제 뭐 그 모형이 그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용접하는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요런 박스를 용접을 하신단 말이에요 용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조물 요거를 용접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밑에 판은 생략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런 구조물을 용접을 했으면은 이 안에다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 넣어 물이 당연히 안 새겠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 에어 컴프레셔로 용접 부위를 불어요 여기 이렇게 불어 불면은요 여기서 공개방울이 나와요 그러면 실격 되는 바로 실격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안했는데 요즘엔 좀 더 까다롭게 요거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채워 넣는다 모양은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일단 물을 채워 넣어서 압을 걸지는 않는 대신에 여기 밖에 외부에서 에어 컴프레셔로 압을 걸어요 그러면은 조금 미세한 구멍이 있는 부위에 예를 들어서 슬래그가 그 부분을 막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뚫어버려서 뚫어서 구멍이 있는 부분은 기포가 발생되는 순간 실격 피부가 아크용접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용접은요 이거는 스테인리스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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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파이짜리 2.4 파이짜리 그리고 마뜨기 그 다음에 탄산 가스 아크 용접 이거 CO2 용접이죠 CO2 용접은 뭐냐 이거는 플럭스OW groom 와이어. 플럭스. 플럭스. 플럭스 코워드 와이어. 현장에서 용접을 하면은 그 이제 CO2 용접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슬랙으로 슬랙을 제거해주는 그런 와이어 있잖아요. 좀 회색빛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뭘 하는 것이냐. 이제 맞대기 용접을 합니다. 맞대기 용접을 합니다.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백판을 대야겠죠. 백판을 대고 갭을 한 3mm 정도 띄우고 용접을 합니다.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까지. 구티. 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요거 요거는 이제 어 그 방사능 뭐죠. rt 를 찍어요. rt 를 찍어서 결함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아크 용접. 요거는 어느 정도 그 용접봉은 제가 저수속에. 2, 4, 3, 1, 6. 2, 4, 3, 1, 6. 저수속에 용접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속에 용접봉으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그 막봉. 뭐 cr봉이라고 하죠.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4, 3, 1, 6. 저수속에. 저수속에 용접봉을 사용하고. 브라스톤가스, 텅센 아크 용접은 스테인리스, 서수로, 3t, 4t, 맞대기. 자세는 아래보기, 수평, 수직, 위보기, OH, 오버헤드. 네. 이렇게 4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산가스, 아크 용접.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세는 위보기 빼고 아래보기, 수평 자세, 그 다음에 수직 자세. 이렇게 3가지 자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초보. 용접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두 달 이상 하셔야지 합격하고요. 만약에 한 달 만에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기에서. 용접을 조금 현장에서 많이 하셨던 분들은 한 달 정도. 네.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물론 저 용접 실기 시험 현장에서 한 번 만에, 한 번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한 번 만에 운 좋게, 운도 따라야 되죠. 그렇죠? 한 번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한 번 떨어지고 오신 분들, 두 번 떨어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기술력을 요구하는, 굉장히 고급 용접을 잘, 이제 연습을 잘 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시험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이제 조금, 조금 실기 시험을 조금 부드럽게, 조금 조금 여기, 이렇게까지 에어 컴프레셔로 불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정확하게 요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필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기는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실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셨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필기 시험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실기 시험은 또 유능하신 또 강사분들 통해서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용접 기능장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답변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용접 기능장, 요점 총정리, 첫 번째 공부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났죠? 그렇죠? 20분도 안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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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